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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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가 많아 또 배가 많아 또 배가 많아 또 배가 많아 스타러스 그리고 그 배가 많아 그래서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음? 어떤 피씨를 하고 있었어요? 뭐하는거예요? 갑자기 뭐하는거예요? 어 독학기 시작한다 마운테인 암흑 쌈 아잉 아와 쏘옹 웃음 아이고 아들 좌우 얌엑 어떡함 으왕 암흑 합리한 펜저코 맛도 좋은 뱁이다 뱁뱁 일어나봐 일어나셔야해요 왜 누가 지금 오실 때가 성아에 들어온다 아 위로의 죽을 오는 거구나 홍준영이 들어온다 야 뭘 잘못했나 아 약간 그런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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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끝났지 노래 끝났다 아 잠깐만 너네가 들어갔잖아 아 야야 우리 가고 너될 듯한 시작을 위해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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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히 여겨 나? 너?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천재 작사 천재 작곡가 근데 우영이는 굴리비보이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에요 맞아요 우영이는 굴리비보이가 좋아 제가 확보예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앨범도 너무 명곡이고 아 심각한 좀 주세요 응 줘야 되고 야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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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때는 누구 생각? 우산 와우 아하이 야하이 할 수 있어 감사해 고마워 지금 안 와도 될려나? 어디 갈 때? 고마워 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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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핑크색이라기 보다는 떡볶이 색깔 이리 제가 보라색을 영어로 발음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펄뽀, 펄뽀, 펄뽀? 몇 번이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팍! 나도 아까 제작진 선생님들이랑 다 얘기하고 온 거야! 제작진 선생님들이랑 다 얘기해서 하나 자꾸 알려봤다 카는데 왜 다시 다시! 리듬테이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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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입니다. 제가 선물해줄게 inisie! 가지 아트 모재를 만들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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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호 저 시발한 질문인데 저는 우회부터 넣었습니다 아아 우회부터 넣지 아아 우회부터 넣지 아아 businesses partnering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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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z 우리 매니저님이예요! 추워요? 이렇게 문화체육관관부에서 하는 이런 홍보대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을 열심히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홍보대가 된 것과 ATD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ATD가 이렇게 홍보대자들만큼 더 우리의 문화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방을 가지고! 네! 비비전이 하면! 파이팅! 그녀가 여기서 뮤비 찍고 울었던 얘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he's baby he's tough yes, I'm baby yeah yes, I'm baby it's bad yeah, I'm baby 여러분 합성해주실 수 있죠? 부탁드릴게요 나 이거 로봇 elections 받아주시고요 진짜 초코러 사진 wähl 그냥 이거 주요 원인이잖아 오 그 사람이 아아 긴 한 분의 꽃처럼 퍼져 baby Oh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미소진 Oh I'm so curious yeah I'm so curious yeah 지금 내 앞에 에이틴이 분들께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영향을 드리는 에이틴이 될 테니까 이번 앨범으로 아 이거 끝까지 끝까지 장난이게 김혜도 유매와 세카이 세골 김혜도 유매와 김혜도 유매와 세카이 저는 다비뷔다 다비뷔단 짠짠 와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때 빅사이 기억이 좀 약간 빅사이 표정 하나 빅사이 표정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퀴즈의 성화입니다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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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뭣고 솔직히 처음 봤다고 사실 눈물이 불성불성했는데 나와 얘기하면 조용해져요 아니 경청중이야 지금 공독 공독 너 조금만 우영이는 땡스어랑 인셉션이구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remember from ATC all the corners made up 어떻게 거에요? 대역하러 마주는 시간 누구 içindog ouy? Don't worry don't worry about that why he is Zhenya 민기야 민기야 너네 이 애국인 그들게 내 마지막 장소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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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잠깐만 아 이거 우리 2회 콘텐츠인데 빼꼈어 2회 1회 1회 산씨랑 민기씨 우리 말티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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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음악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분명해? 예에스 가끔 리폼한 의상 사진을 공식 트위터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홍중씨의 리폼작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소셜하게 컸습니다 에이티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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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OMG 연 Nada 연황 모모 연앤 연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깨어 안으로 하면 내 밥 다 먹어버릴거야 거짓말같은 장관 눈 감았다 떴다 몇 번을 감았다 떴다 지금 난 맞지 콜럼버스 이 기분 맞지 밥 말하는 개구리와 거북이 빨간색 깨나리의 바라기 지금 뭐? 이 친구랑 함께 하는 경 그만해 그래, 잘해 알았어, 그만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jejcom 기간이 좀 사랑해 5, 6, 7 줄을 쳐, 줄을 쳐, 줄을 쳐 어깨 어깨 로그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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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의 느낌 네 가졌어요. 네. 네. 팬미팅이 약간 컨셉이 있잖아요. 그 뭔가 색다른 컨셉의 팬미팅 너무 재밌었던 그거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독님들 리듬 타지 마세요. 그.. 감독님들이 타고 계셔 리듬을 너한 척하지 마 눈을 뽑아지 마 널 갖는 걸 많이 주도 예스털데이 지금 블라프 선배님 곡을 한 번 신곡 때 블라프 선배님 허리.. 아니 허리 아니라 베리굿에서 한 번 이거 약간 휴미 버전으로 예스털데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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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렛츠고 아 하하하の 하하하하 계속 웃어 계속 웃어 계속 웃어 아 질문 어 일단 태국에 계시는 우리 에이티니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헤이콘 무대에서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주는 우리 에이티니를 봐서 너무 기뻤습니다 커버원 뭔가 해야해? 커버원 무대는 저희가 준비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세요 저는 처음 좋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애교하면 제가 그런 거 잘하죠 와우 전 대통령님 계시고 전 대통령님 계시고요 네 이 곡을 처음 들어봤는데 다시 한 번 원곡을 들어봐야 될까요? 원곡에서 주는 묘미가 있습니다 제 거는 조금 더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느낌으로 원곡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dead! 호즈lines 호즈막 호즈rang 호즈have 호 ELLOLO 왜NO! Disease 이런 성공이예요 무대 아래 하나 둘 셋 마지막 부담 무대 위에 하나 둘 셋 행복해 행복해 오늘 방송이야 사랑해 싫어 사랑해 나는 야 방아 싫어 사랑해 싫어 나도 싫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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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호누노 사랑해 싫어 호누노 사랑해 사랑해 issa 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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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한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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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웃기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걸크러쉬 폭발, 오션스웨스로 변신한 미키미키분들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뮤직비디오